어디 나가세요? 아, 예. 저 식구들도 다 나가고 입맛도 없어서 국수나 좀 삶아 먹을까 해서요. 선생님 댁도 다들 나간 것 같은데. 예, 그럼. 저, 근데 국수요? 국수 좋아하시나 봐요? 뭐 이런 걸 다. 제 거 하면서 그냥 한 그릇 더 한 건데요. 사양 안 하고 그냥 업적 받아 먹겠습니다.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혼자 라면이나 사 먹어야 하나 했거든요. 정말 덕분에 제가 호강합니다. 사실요. 제가 국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국수만 드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완자 몇 개 부쳐봤어요. 완자까지요? 그래도 갖다 드리는 건데 저 먹는 거 그대로 드리긴 뭐해서요. 국수의 완자까지면 정말 딱이죠. 딱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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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이 화이트 당황 얼마나 이런 마누랄 겟입고 잘고